아 여기는 김포 월곧 문수산성 입니다 지금 전망대에서 장대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이제 김포 쪽인데 너무 흐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기가 한강 하구입니다 파주문산 쪽이고 왼쪽으로 강화입니다 강화 그리고 저 뒤쪽으로 오늘 너무 흐려서 보이지 않는데 송악산입니다 송악산 개성 쪽에 송악산 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 이제 애기봉이 있는 곳이구요 남북분단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 부터 이 산성이 있었다고 하니까 삼국시대에도 접경지역이 없고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역시 남북분단된 접경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 한대가 조서를 침략했을 때 전쟁이 벌어졌던 곳이긴 하죠 아 여기는 김포 월곧 문수산성 입니다 삼국시대 부터